안녕하세요.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보면 출제 빈도가 법령에서 약 70% 정도 출제됐습니다. 이 통계 맨 밑에 표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28문제 중도가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보면 32회 시험에서는 8문제가 출제됐고요. 31회 때는 4문제, 30회 시험에서는 7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령과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합해서 약 35문제 정도가 최근에 보면 출제되고 있습니다. 85% 이상이 법령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실무가 있는데 중개실무 파트는 주로 뭐가 나오냐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이런 것들이 약 4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그 외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계에 관한 법률이나 또는 32회 시험에서는 집합동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제, 그 다음에 전자계약서 작성, 그리고 확인설명서 작성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건데요. 원래는 법령이 70%, 실무가 30% 내외로 출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법령이 85% 이상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령 위주로 해야 되고요. 실무도 우리가 현업에 가서 돈 버는 실무를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와 관련된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을 보면 지금 32회 시험인데요. 공인중개사법이 27문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8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중개실무는 5문제고요. 그 다음에 옳은 것이 21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이 박서형 문제. 박서 안에서 고르는 문제가 무려 16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옛날에는 통상 박서형 문제가 10문제 정도 출제되었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최근 3년간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제 100점은 받을 수 없는 과목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조금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80점은 받을 수가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난이도를 보면 난이도는 상중하가 있는데요. 상은 아무리 어렵게 내더라도 절대로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2회를 기준으로 보면 제가 판단할 때 한 8문제 정도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쉬운 문제가 중요합니다. 쉬운 것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하죠. 쉬운 문제만 해도 충분히 7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32회 공인중개사법이 새로운 유형이 약 30%가 출제되고 70%는 기출문제 유형이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특징을 보면 법조문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보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이것을 휴대폰, 어플,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를 다운받아가지고 법조문을 자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함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 게 민법의 경우 32문제인데요. 공인중개사법은 10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32회 시험은 박서영 문제가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함 이런 게 6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을 보면 출제됐던 부분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기출문제를 조금씩 응용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지문이 70, 80% 정도 되고 새로운 문제는 20에서 30% 정도밖에 출제가 안됩니다. 자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페이스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페이스 관리라는 게 뭐냐 하면 속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과속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열심히 하고 싶은데요. 너무 무리하면 안되고요. 루틴을 정해야 됩니다. 하루에 4시간 또는 5시간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수업 듣는 거면 한 3시간 정도 됩니다. 그 수업 듣는 거 외에 취약한 과목을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1차 과목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그 1차 과목 중에서도 민법이 모든 법의 기본이 됩니다. 민법 개념이 그래서 민법을 처음에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 과목 다 열심히 하기 힘듭니다. 2차 과목은 수업은 빠지지 않고 착실하게 듣고요. 1차 위주로 예습 복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나중에 가면 갈수록 2차 비중을 늘리면 되겠죠. 왜냐하면 1차는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많고요. 2차는 단순히 암기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끝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틀린 것 X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지선다형이죠? 그럼 1번, X, 2번, 5, 3번, 잘 모르겠다, 세모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서 풀어야 돼요. 5, 5 이러면 1번이 거의 답인데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겠죠? 그럼 1번이 답해야 되겠죠. 1번이 X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은 지문을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뭐 다른 과목은 끝까지 읽지 말고 예를 들면 민법 같은 거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번이 답이면 그냥 1번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과목은.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은 끝까지 지문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를 찍을 때는 찍는 요령이 있습니다. 만약 지문에 절대로 항상, 뿐, 하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극한 단서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90% 이상 X입니다. 그 지문은. 왜냐하면 예외 없는 법칙은 없기, 모든 법칙은 다 예외 있습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이런 법명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 지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하면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인지 국토부령인지 그걸 다 함께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때까지 공부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들어본 처음 나오는 지문이 있다면 그거는 정답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동은 모든 성공의 가장 기초적인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시험 보는 날까지 끝까지 속도 조절 잘 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공인중개사법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